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이 작년부터 탄핵을 추진한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사건들을 수사했었던 이정석 검사인데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해가지고 헌재 측에서 이정석 검사에 탄핵을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검사 탄핵이 또다시 헛발질했다는 비판에 나온과 함께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검사 탄핵을 밀어붙일 것인데 그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헌재에서는 이정석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민주당의 탄핵 주장이 완전히 나가리가 된 것인데 이쯤 되면 민주당은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정석 검사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때문에 이정석 검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였고 이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되었으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검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본인들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들의 대가리수를 밀어붙여가지고 생사람을 잡은 다음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맞나 싶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 빼고 전부 다 지금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정지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 나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 탄핵을 한 건 처리하는데 국회에서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민주당에서 한 번씩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치 공개를 할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몇 천에서 억 단위로 깨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나갈이 되면 민주당에서 돈을 물어내게 하든가 이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탄핵 정치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그냥 냅두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어요. 이종석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완벽하게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나 이종석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재명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종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사팀장을 맡아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쌍방울의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 의혹, 이재명 부부의 법화 의혹이라든가 쌍방울 횡령, 배임 등 수사를 총괄했던 것이 바로 이종석 검사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검사가 정말로 미운 존재였겠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종석 검사가 수사를 지금 굉장히 잘 해놓은 것이 이종석 검사가 수사한 사건들 대부분이 지금 유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재명은 이제 기소가 되었으니까 이재명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와영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외에 대북송금 사건을 엮여있는 또 다른 인문들 역시도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인카드 사건 역시도 김혜경의 수행 비서인 배모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김혜경 같은 경우에도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종석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제시한 거 7가지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헌재 판결을 보면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전부 다 배척을 시켰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가 검사 신분을 남용을 해가지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수사정과 기록을 열람을 한 뒤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준 스키장 리조트에서 가족들이 식사 모임을 했고 스키를 즐긴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예약 편의를 제공을 받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이 검사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전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지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 직무 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탄핵 시판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내피셜이고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똥을 싼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된다. 이딴 주장을 하는 애들인데 저 정도로 탄핵 사유를 주장을 했으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이정석 검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을 했는데 이것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했으며 이 외에도 강남구 아파트에 위장 전입을 한 것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인 것이 코로나 시국에 방역지침을 위반을 했다면 이건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이고 위장 전입도 마찬가지죠. 검사가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불법적인 사안이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검사의 직무 수행하고는 전부 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똥 싸도 탄핵을 당해야 된다. 이런 똥 싸는 소리 나오고 앉아있겠죠. 아무튼 이 외에도 현재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탄핵 사유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헌재에서 철저하게 민주당의 탄핵 소출을 완전히 배척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헌재의 판결로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 탄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앞으로 추진한 검사 탄핵이라든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동력도 약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에도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출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던 탄핵 사유들을 보면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보다도 훨씬 더 부실한 상황이라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헌재의 판결은 기각으로 판결이 나올 것은 불보듯이 뻔하고 실제로 이미 국회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는의 모네 이지라를 하고 있지만 해당 검사들이 탄핵을 당해야 되는 객관적인 사유는 하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지당 같은 경우에는 이정석 검사의 탄핵이 기각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앞으로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정말로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되며 진짜 얘네들은 양심이 없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쯤 되면 본인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사람을 괴롭히고 일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식의 태도로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후한 무채하다라고 생각이 되며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헛발질러 결론이 나는 탄핵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당연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국민들은 반드시 이런 탄핵의 정치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를 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